5장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짓된 말로 여러분을 꾀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어울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만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몰래 저지르는 그런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크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정하십시오 아내들은 주님께 순정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정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정하십시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소망을 거듭하여 하다 그 번호에 지켜으신 상태로 소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